까딱만 해. 대가리 총알 박아주다니까. 세월아 뭐해? 저기 자리야. 구두를 잡았다고? 놈도 신체를 접촉해야만 해. 기억을 장악하려면. 지워졌어. 전부 다 이름커녕 언어까지 완전히. 연쇄살인 수사 중인데 여러 정황들이 진재규 씨를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어. 예를 들면? 20년 전 연쇄살인들이 재현되고 있는데 어째 그쪽이 귀국한 다 그때부터네. 공교롭네요. 저쪽이 다 그때부터네. 저쪽이 다 그때부터네. 반드시 저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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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